구독은 했니 안 있으면 지금 당장 해 팡팡 저희 고등학교 때 이술학원 같이 다녔던 언니거든요 언니가 여기에서 이제 근무하시는데 이번에 디자이너가 된 거예요 여기에 그래가지고 이번에 신상 나온 거를 촬영을 하기로 했지 조곰이가 조곰아 보자 조곰아 얼굴 좀 보자 조곰아 턱 중간에 뭐 묻었는데? 조곰이 코 조곰이 코 조곰아 간다 중간장 쫌 끼는데 괜찮죠? 조곰아 일로와 앉아 옳지 기다려 앉아 아, 수업을 다 해봐야겠다. 아까 단단이 난 것 같은데. 자, 여기야. 아, 엄청 큰 거 있겠는데, 그냥. 어, 간다. 내가 너무 귀찮게 해서 저기로 가버렸다. 어, 봐봐. 하이는 너무 익숙한데요? 네, 하이. 이봐, 이봐.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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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가세요. 아저씨 받아.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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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계속 지금 가끔 닿아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하이가 너무 웃는데요. 원래 자기 역할이. 아, 영어가락 그렇게 하셨어. 하이가 하이바를 썼네. 어, 뭐지? 아저씨. 하이. 아저씨가 될거죠? 학생들의 얼른 먹은 수دم은. 선생님이 진짜 잘한다. 선생님이 진짜 잘한다. 봉! 알치! 봉! 봉! 봉,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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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리고 왔을 때 됐어. 세 가지 색깔만 입으면 끝나냐고 물어보네. 아 이것만 입으면 끝나나요? 너만 간다. 너만 간다. 소금아 자. 소금아 무슨 생각해? 아따 나를 와 이라는 걸 이렇게 하겠지. 소금아 나팔바지 입은 것 같다. 너는 무슨 나팔바지 아닌가 이거? 기다려. 소금아 뭐야? 끝났어요? 아 이제 이건 할 거 그냥 그냥. 하이파이브. 암상 엎드려. 귀여워. 엎드려 귀여워. 진짜. 엎드려. 이것도 사이즈 같은 거에요. 이건 엑스라즈에요. 얘는 몸무게가 7kg 가까이 돼가지고. 귀여워. 나 너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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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인 절대 못 키우겠다. 하이. 하이는 근데 항상 웃고 있네요. 네. 귀여워. 보내셨어. 내정하게 하이를... 처음 해버리네. 엉덩이가 참 예쁘다. 어? 하이형 엉덩이 한번만 보여주라. 아 모델견인데 진짜로? 왜 저리 돼? 소고마 이리 와. 하이 형 나와봐. 앉아. 그렇지. 소고기가 제일 편하게. 소고랑 뜨려. 저기 말로 입자 보내주세요. 옳지. 아 진짜 대박. 아우 이뻐. 조금만!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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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 진짜 예쁘다. 왜 이렇게 새끼 강아지처럼 나왔지? 왜 이렇게 왔어? 끝났습니다. 끝이에요? 네. 와 원래 이렇게 빨리 끝난 거 맞아요? 이 손금이가 진짜 잘해서 이거. 하이! 빨리 올라가 봐. 아까 말아봐. 출동!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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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알아듣는.. 우와! 바로 예쁜 자세! 하이! 꼬리 봐봐! 귀여워! 이따 감을고. 탈게! 편하게! 그럼 못 안 들려? 잠시만요 형! 꼬리 흔들지 마! 가만있어! 꼬리 흔들지 마! 야 엄마! 가만! 꼬미 기다려! 옳지! 옳지! 손형이 벌써 뜯자. 아니. 안 좋아. 안 좋아. 오.. 진짜 귀엽다.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이거 보여주세요. 하이가 너무 못생겨가지고. 어떻게 살펴도 돼? 아 어떡해. 하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졌는데. 왜요? 하이 표정이. 꼬리도 안 흔들고 이제.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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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볼게요. 가볼게요. 아 감사합니다. 다 끝났나요? 네. 아 감사합니다. 완전 애교쟁이네. 네. 안아달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되게 고소해요. 방귀도 안아달라고.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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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크다. 그러니까 라티라니까. 엑스라지 하면 안 됩니. 이거 보고. 아휴! 양석은? 네. 그러면. 아무도 안 쳐다봐. 저거 혼자. 혼자 안 쳐서 계속 쳐다보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같이 놀자고. 와 일곱 살인데 원래 이렇게 텐션 좋아요? 네. 와. 아우 귀여워. 오마이갓. 오마이갓. 이거 좀 놀아라 저렇게. 가자 조그마. 호시 사진 촬영 중인데.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